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40원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6원 47전 오른 리터당 2,042원 99전을 나타내 한 달 가까이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5원 15전 오른 2,047원 19전을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경유는 42%, 휘발유는 26% 오른 수준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역대 최고가인 2018년 4월 리터당 2,062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